미륵사지 백제시대 최대의 사찰이었던 미륵사지. 당시 건축기술의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 보여주는 소중한 유적입니다. 미륵사지 석탑은 우리나라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최초 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중 동국여지승남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탑을 동방지 석탑지 최라고 했습니다. 동방에서는 최고의 높은 석탑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이기 때문에 예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. 저도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또 뿌듯한 우리 문화유산이네요. 네, 맞습니다.